반갑습니다 이다 이다 헤이 호랑이 티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오자마자 그냥 이다인 거 바로 알았어요 못 찾을까 봐 또 망치형이 또 이걸 추진했는데 셋 다 우리 집돌이잖아요 진짜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다는 진짜 방송에서 튀어나온 거 같아 난 그대로예요 언제나 어 납치했습니다 난 경계성이 없어 형 어제 날개 드셨어요? 어? 날개 가시 너무 깼다 어디 상담 하나 끝났어 방제 옷 타놨어요 상남자가 없어요 아니 우리 다 상남자예요 상남자 여기 있는데요 남.자. 이다 형 뭐 자다 깨서 우는 거 같아 피곤해 잡아가는 거 같다 우리 진짜 야 무슨 경찰 연행되는 거 같아 지금 이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날개 못 먹은 죄 나 지금 자유로운 게 좋은데 오 인터넷 방송인가요 이게? 사물이 있네 내 거 근데 카메라가 뭔가 좀 꾸깃해 나오는 거 같아 알겠습니다 방금 순간이 정도 닦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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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즈 앞에 렌즈 알겠습니다 야 진짜 핸드폰도 날것이다 아까 서리비가 뭐 해줬는데? 방독 시작하기 전에 세팅이 있어요 아 그럼 방독 깨 못해? 아 그냥 날것 해 야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 입었어요 진짜 너무 더워요 사문도 입술복장 다 했다고 나오나? 아 입술복장 아 다 했다고 야 이거 여캠이 따라오고만 눕방 천명이네 감사합니다이 아유 야 화력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만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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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방송 개꿀이다 야 이거 리액션 다른사람이 해 개꿀이네 영혁과 아니 지금 마루가 막내 야 너는 무슨 수많은 소년이야 문 깨지 야 야 팬티 뭐야 너 문을 다듬게 아니라 장갑 쏘지 TTS가 TTS에서 아니 옷 갈아입는데 왜 문을 막 열러보래요 아 이색이 형들 좀 이상한데 왜 숨겨 야 이거 옷 비싼 옷인데 이거를 물에 빠진다고? 야 공격 있어 다른 옷 오오오오오 너 옷 얼마짜리 안 죽어? 옷 얼마짜리야 쟤 왜 이렇게 수지구이 많냐 어 그렇지 여러분 준비해서 마지막으로 아 가자고 와 진짜 님들 해픽 보이세요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보여줄게 아 님들 밖에 좀 보여줄까요? 와 개고파 야 마루야 너 지금 뭐 다이어트 한다며 언제까지 뭐 미션이야 언제까지 뭐 얼마나 빼야 돼가 뭐 있어? 3월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6일까지 제가 원래 105kg였거든요 어 85kg 딱 찌가 됩니다 7월 6일까지 야 일단 오늘 5kg 찔거야 하하하하 5kg 찔거야 지금 이 화면에 잡히는 두 명 다이어트 중입니다 지금 근데 이 둘이서 아까 고기를 35만원으로 주사왔거든요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박성임씨 예예예 효정이 슬슬 썩어가는데 힘드십니까? 일하고 있는데 카메라 찍고 있는 거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어 꼬으면 니가 방송을 하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 저 일단 입수할 때 킬겁니다 아 예예예 피곤한 남자 유코 하하하하 방송이 끝날 때면 항상 이렇게 누워있는다 하하하하 남자 유코는 현재 로스타 그 남캠이다 피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무슨 세수를 하는데? 아니 여기 아니 나 선그룹 저렇게 바라면서 처음 봤어 따라라란 핫딜만 아니었으면 안 담갔을텐데 진짜 핫딜 출시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원 썸머 때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박중사 입수 그때 정말 안 Sens영 넘ather 아니 형 진짜 시원해 진짜 개시원해 здоров 아니 호랑이 가나요 호랑이 가나요 호랑을 가나요 야 Imp now 사이 너무 즐겁습니다 형 고마워요 같이 스파래졌어 이거 형 빨리 더 못 놀아 올라와 형 미끄러져 뭐 안 적고? 네 뭐 두고 필요 없어요 족구공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뇨 왜냐면은 서림이 오열해 족구 부시면 오지잖아 잠깐 정비하고 족구하고 배드민턴 치러 갈 겁니다 난 족구 킬포도 열심히 했어 아 진짜로? 세팡따 4명 진짜 멋있네요 배드민턴의 왕자 멋있다잉 1경기 배드민턴 2대2 가볍게 이기겠습니다 이 팀 이름은 뭡니까? 저는 선샤니입니다 선샤니 호피앤나시 호피앤나시 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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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0 진짜 눈부셔 진짜 눈부셔 진짜 눈부셔 태양권이라니까 나이스 강력 서브 2다 와 살렸어요 살렸어요 2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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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1 2 2 2 3 3 지금 기분이 어떠시죠? 지금 기분이 어떠시죠? 엿 같아요 야 마다니 너무 많이 들어 화질 괜찮아요? 화질 자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와 미쳤다 미쳤다 이들 이리 와 나? 먹어봐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살살 먹어 살살 하도 특혜 야 이거 찍어 먹어 봐 와 쩐다 진짜 진짜 맛있지? 야 맞다 우리 시청자분이 만들어주신 막걸리 막걸리 오케이 자 우리 일단 짠 하고 오셔봅시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망형의 남자 멤버 핫딜러 5명 힐링하다가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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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 짠 나도 잔 채웠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영 빨간 줄이닝은 빨간 날개를 먹고 말겠다는 소망을 담고 있는 건가요? 어제 날개 못 먹고 왔잖아 못더라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 같아 응 이다 너 더보기도 하니 설마? 네 더보기도 한다고? 난 더보기는 안 해 기분 나빠서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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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번엔 빠지다 남자들끼리 쌈 싸주면서 덕담하라는데 한 번 해볼까? 아 그거는 좀 짠 잔재신분 빨빨빨빨빨빨빨 빨빨빨 빨빨빨 망치형 남자친구는 괜찮으신지 여쭤보시는데? 전 정말 여자를 사랑합니다 아 전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막 핑크나시 입는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그림 좋네 남자 다섯이서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야 마루야 녹대 노래 늑대 노래 불러달래 흐흐흐흐흫 앗 하하하하 성함 없었다 용광을 지켜라 망치를 고네라 나 꼬름에 부기지 마 우리의 혼이 낳은 다구 야 придум 4차 다시 했다 자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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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좀 낭만이 있네 캐선찬 감성이네 저 클릭은 하나 더 할까? 네 이렇게 하다가 다리 껀 거야? 다리 껀 거야? 이제 풀어야지 클릭했어 클릭했어 너야 이제 마로야 호 하하하하하하 재밌었다 진짜로 나 솔직히 이다형 깡팬 줄 알았어 아 근데 여러분 저도 이다 처음 방송 봤는데 발탄 해날때였거든요 거기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여기 맵네 역시 와쿠가 진입장벽일 수봐요 진입장벽 약간 있었어요 와쿠가 진입장벽일 수봐요 진짜 있어 리당 벽 깨기 힘들어 근데 이제 그래도 조니가 장문의 메시지로 이다 딱 초청한 거 칭찬합니다 아 진짜 칭찬합니다 그리고 계속 봤는데 직설적으로 바로바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참 나랑 잘 통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나중에 여기 진짜 속 깊은 사람이야 속이 진짜 깊어 말은 쎄도 착해 수심선 니다 지금 자요 지금 니다 잡니다 맞지 맞지 아니 수봐 크로즈맨드 해야 돼요 지금 수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우 잠깐만 자 우리 크로즈맨드 하나 하겠습니다 잘 쉬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만겨면 완전체 만들거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들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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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게 얘기해주세요 야 운내 운내 저 진짜 완전 불쩍 없냐 조심해 여러분 또 로마한테 가자 로마? 또 로마한테 가자 빼는 거 있어요 이렇게 아 뺐어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는 건데 너 이건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 서림한테 감사하는 말을 진짜 한 백 번 듣는 거 같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이다형 이다형 빨리 일어나 아니 진짜 항상 고마워 나 진짜 나 진짜 카메라 찍어 저거 꺼져줄래 형 로마렛트 커밍 로마렛트 커밍 로마렛트 커밍 로마렛트 커밍 로마렛트 커밍 로마렛트 커밍 로마렛트 커밍